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3기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. 청와대는 신임 국민소통수석의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의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. 이 앞서 정무수석의 최재성 전 의원이, 민정수석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, 시민사회수석의 김재남 비서관이 각각 내정되면서 수석비서관 인선은 사실상 매듭지어졌습니다. 이에 따라 후임 비서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비서실장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일부 언론에 함합형 보도를 부인했습니다.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며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.